우기웨이는 리안과 민리가 육상 60m에 나섰지만 둘배 예선에서 광탈했다. 이에 따라 참가의 의의를 둔 성적으로 차다 6대를 마쳤다. 여자아이들 최초의 아육대 메달은 이듬해 성암에 슘화가 획득했다. 2020년 생일날 아육대 성마촌목을 출전하였다. 상대의 또 모모란 빈티빈의 말이 중간에 말씀을 일으키는 바람에 상대부가 훨씬 빨리 들어왔으나 실전 결과 오리다우기가 중간중간 실수를 많이 가면서 태빈이 2라운드에 올라가는 바람에 아쉬운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팀의 보컬 라인이면서 댄스 라인이라 온라인과 포지션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블랙 라이브 방송이나 부터 영상에서 시체리 팀의 보컬 라인이라고 덜힌 것으로 보아 본질적으로는 보컬 라인이라고 빠야할 택자다. 파프랑 총선의 세우자로 리드 댄스를 강박히고 있다. 동작이 크고 춤을 흐뭇게 춤을 추며 총선을 잡고 있는 편이다. 근데 메인 댄스는 수지나 부드럽고 유래한 총선과는 대조작이다. 러타타에서는 센터가 아주 많진 않지만 눈에 띌 정도이다.